자 23학년도 9월 모평입니다 표는 실린더 가와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고 분자당 구성원자수의 비는 x대 y가 5대 3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고 나서 지금 x와 지금 y의 질량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단위부피당 전체 원자수가 주어지고 밀도는 지금 구하라고 하고 있네요 여기서 일단은 중요한 게 지금 이겁니다 이 단위부피당 전체 원자수에 대한 해석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혼합기체에서는 부피분에 뭐 원자수, 그쵸? 5p분에 원자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부피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가랑 나에서 x가 지금 3ww니까 3대 1로 있다라는 거 정도 주어지고 지금 얘는 몇 개인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뭐 똑같은 소리이긴 한데 같은 부피일 때의 원자수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은 자 가실린더가 이만큼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게 지금 가실린더라고 했을 때 나실린더의 부피가 가와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의 실린더의 부피가 가와 같은 경우 단위부피당 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같은 부피일 때의 원자수다 이렇게 되니까 값 자체가 지금 같은 부피일 때의 값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은 부피일 때로 가정을 하고 지금 문제를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그러면은 여기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자 가에는 지금 x가 3만큼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가 가의 부피와 같다라고 하면 x가 한계가 들어 있겠지만은 지금 실제 나의 부피는 지금 모릅니다 가보다 큰지 작은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같은 부피로 가정한 상태에서 일단은 값을 구해보면은 여기서 지금 단위부피당 전체 원자수의 상대값이 5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전체 원자수를 한번 구해보면은 자 x의 구성원자수 5개다라고 했을 때 구성원자 5개짜리가 3개가 들어있으니까 여기는 15개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냐 5대 4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5대 4니까 12개가 돼야겠죠 그렇죠? 자 12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부피일 때 12개인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같은 부피로 지금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x와 y가 합쳐서 얼마만큼 들어있어야 됩니까? 같은 부피니까 얘가 3몰이면 얘도 3몰이어야겠죠 합쳐서 그렇죠? 같은 부피와는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양만큼의 기체가 들어가게 되니까 자 합쳐서 지금 3몰인데 전체 원자수가 지금 12개가 나와야 됩니다 물론 이제 바로 계산으로 되겠지만은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얘를 n몰이라고 하고 얘를 3-n몰이라고 했을 때 3-n몰이라고 했을 때 전체 원자수가 지금 12가 나와야 되니까 자 x는 지금 원자 5개짜리죠 원자 5개짜리니까 5n 그 다음에 y는 원자 3개짜리입니다 그렇죠? 원자 3개짜리니까 9-3n이 되겠네요 그렇지? 3개짜리가 3n-n개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2n 플러스 9가 될 것이고 정리하면은 2n은 3이다 즉 n은 1.5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n은 1.5다라고 나왔으니까 아 x도 1.5몰 그 다음에 y도 1.5몰이겠구나 같은 부피라고 하면은 즉 x와 y가 같은 양만큼 들어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같은 부피 안에 이만큼 있다라는 거지 실제 나의 부피가 지금 이렇다라는 건 아니죠? 자 보면 x는 우리는 지금 여기에 1개 들어있습니다 라는 걸 구했어요 그렇지? 근데 x와 y의 몰수가 똑같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y도 여기에는 1개 들어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나는 실제로는 부피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만큼이 되겠구나 얘의 3분의 2만큼이 되겠구나 그래야 x도 하나 들어있고 y도 하나 들어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필요한 거는 지금 다 구한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근데 첫 번째 풀이법이고요 두 번째 풀이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1, sol, 2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전체 원자 수가 주어져 있는데 자 이게 지금 5대 4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 원자 수가 5대 4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x만 들어있죠 x만 들어있기 때문에 뭐 같은 부피 뭐 이를테면은 뭐 x가 하나만 들어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x가 하나만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 뭐 전체 원자 수는 5가 되겠죠 그렇지? 자 그러면은 전체 분자 수를 구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얘는 잠깐 지우겠습니다 단위부피당이에요 단위부피당 전체 원자 수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단위부피당 전체 분자 수를 주어주면은 자 원자 수 5개 짜리니까 5로 나누면은 그냥 1이 되겠죠 그렇지? x 하나만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쪽으로 와보면은 여기도 이제 x랑 y 합쳐가지고 지금 하나가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전체 분자 수는 결국에서는 똑같아야 돼요 왜? 단위부피당이니까 같은 부피일 때의 분자 수는 당연히 똑같아야겠죠 그렇죠? 같은 부피일 때의 분자 수는 당연히 똑같아야 되는데 어? 그러면은 단위부피당 원자 수는 4개인데 단위부피당 분자 수가 1개네 그렇다라는 말은 아 이거 뭡니까? 4로 나누면은 1이 되죠 자 이만한 즉슨 이겁니다 자 하나의 용기에 지금 이만한 용기에 같은 용기에 여기에는 x가 하나가 들어있는데 자 여기에는 지금 뭐다? x와 y가 합쳐가지고 지금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평균적으로 원자의 개수가 4개인 겁니다 x랑 y의 원자 수의 평균이 4개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딱 1이 나오겠죠 어? 그러면 평균이 1인데 얘는 5개짜리고 얘는 3개짜리니까 평균이 4가 돼 아 평균이 1이 아니라 4죠 어? 원자 수의 평균이 4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있으면 되겠구나 그치? 하나하나씩 있으면 되겠구나 아 그래서 나에는 x 하나 y 하나가 들어있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도 될 겁니다 그쵸? 이게 만약에 이해가 되신다라면은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 이게 더 편한데? 라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뭐 빠르기는 뭐 두 번째 풀이가 더 빠르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물어봤는지 보면은 x분자량 그 다음에 y분자량 물어봤는데요 자 3개당 3w니까 x의 분자량을 w라고 했을 때 1개당 4w니까 y의 분자량은 4w라고 잡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d원분 에디트 물어보고 있는데요 전체 기체 밀도 뭡니까? 부피 분의 질량이죠 자 몰수가 3이니까 전체 기체 부피를 그냥 3이라고 했을 때 밀도는 뭐다? 3분의 3w 그쵸? 여기는 2라고 했을 때 5w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밀도는 1이라고 하면은 얘는 2.5가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1이라고 했을 때 2.5다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은 답은 10이 나오겠네요 5번 되겠습니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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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